한 길가에 짐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대뜸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닌 건물을 향해 머리를 박고 있는 듯 비스듬히 정차된 모습이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로 마시고 운전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글쓴이는 오늘 새벽 3시경 목격한 장면이라며 수상하게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보자 운전자가 없어 위급 상황에 병원이라도 실려간 건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데요. 이상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잠든 운전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아니나 다를까 해당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에게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 적발 조치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제발 술 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지 말하며 강조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